인천시와 인천시 마을활동가 마을공동체가 새로운 가능성의 시대에 살아 숨쉬는 마을의 연대를 주제로 마을활동가 오픈컨퍼런스를 개최합니다. 오는 21일까지 개최하는 마을활동가 오픈컨퍼런스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소규모 현장참여와 온라인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컨퍼런스 참가 접수는 인천시 마을공동체만들기 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하며 첫날 오픈포럼은 인천시 공식 유튜브 채널, 컨퍼런스의 모든 과정은 인천마을TV로 생중계합니다. 인천마을공동체만들기 지원센터 관계자는 이번 컨퍼런스는 개인, 지역사회, 행정 등 다양한 주체들이 향후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는 공유의 장이라고 말했습니다.